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이상건님이 지으신 부자들의 개인 도서관입니다. 부제는 돈을 끌어당기는 위대한 지식, 부자 공부 입문서로 10만 독자의 신뢰를 받아온 재테크 분야 스테디셀러라고 합니다. 저도 이 책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계속 읽으려고 했는데 이번에야 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목차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재테크 전반에 걸쳐서 모든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테크 전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투자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있는 3장. 남들과 거꾸로 갈 수 있는 힘을 길러라를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6장에 케인지의 투자 방법 그리고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어떻게 돈에 대해 생각해야 되는지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 있는지 그거를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이것도 되게 인상 깊었기 때문에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나중에 나오는 내용도 참 좋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제 3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셀러리맨 노동소득을 자본소득으로 전환하라. 셀러리맨의 돈 버는 시스템에 대해 알아보자. 셀러리맨은 일정한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매월급여 근로소득을 받는다.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으면 셀러리맨의 수입은 끊어진다. 문제는 노동력은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스템은 그 자체로 움직여야 한다. 그런데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는 셀러리맨에겐 시스템이 없다. 셀러리맨 재택의 핵심은 노동력의 대가를 키우는 방법과 근로소득을 하루빨리 자본소득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자신의 능력을 비싸게 팔면 수입의 크기가 커진다. 노동력을 팔아 번 돈으로 돈 버는 시스템에 투자해야 한다. 돈 버는 시스템을 스스로 설립할 수도 있고 돈 버는 시스템의 일부를 살 수도 있다. 전자는 창업이나 사업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후자는 주식과 부동산 그리고 각종 예금 등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한다. 근로소득의 비중보다 돈 버는 시스템이 만들어내는 돈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로 셀러리맨의 돈 버는 메커니즘인 것이다. 자신의 본업에서 자신의 가치를 높여서 수입을 크게 하고 그 수입을 자본소득으로 바꿔서 자신이 일하지 않아도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오게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제3장 남들과 거꾸로 갈 수 있는 힘을 길러라. 역발상식 인생감과 투자의 원리. 남들과 거꾸로 가라. 그곳에 돈이 있다. 역사상 위대한 투자가로 칭송받거나 내가 주변에서 관찰한 훌륭한 투자가들은 모두 역발상 투자자들이다. 그들은 남들과 반대로 가는 것을 투자 철학으로 삼고 있다. 일관되게 역발상 투자를 하는 이들도 있고 일시적으로 역발상 투자를 하는 이들도 있다. 역발상 투자를 적용하는 방식도 다르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다수가 몰려가는 길은 피하고 소수가 가는 길을 선택한다는 점이다. 위대한 투자가들이 제시하는 역발상 사고의 일부라도 받아들여 자신의 투자와 인생에서 실현할 수 있다면 경제적 고통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만큼 남들과 거꾸로 가는 역발상식 인생감과 투자가는 자본주의에서 생존과 성공을 위한 확실한 방법이다. 먼저 대표적인 역발상 투자자의 전범을 보여주는 존 템플턴경의 투자 철학과 원칙에 대해 살펴보자. 존 템플턴경은 미국 월가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우리에게도 친숙한 미추얼펀드 템플턴펀드의 창립자다. 템플턴경의 역발상식 사고를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그는 1939년 9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당시 뉴욕 증시에서 1달러 미만에 거래되고 있는 주식 104개 종목에 1만 달러를 투자해 큰 수익을 거두었다. 이 일화는 지금도 월가에서 전설처럼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전쟁이 발발하면 주가가 폭락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주가가 다시 회복되는 게 역사의 경험이다. 근래의 경험으론 지난 2001년의 9.11 테러를 들 수 있다. 9.11 테러로 폭락한 주가도 다시 회복세를 보인 바 있다. 템플턴경은 지금까지 투자의 세계가 전쟁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면밀히 분석한 후 전쟁 중에는 생산성이 가장 떨어지는 기업이라도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가격과는 상관없이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사실에 주목했던 것이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사태까지 항상 주가가 폭락하고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다시 회복되기 마련이었죠. 템플턴경은 95년 포부스지에서 자신의 투자 철학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잘못된 질문, 전망이 좋은 곳은 어디인가, 올바른 질문, 전망이 최악인 곳은 어디인가, 주식을 사야 할 때는 비관론이 극도에 달했을 때이다. 비관론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의 원칙은 그의 투자세계를 관통하는 중요한 원칙이자 철학이다. 그는 이 철학을 적용해 한국증시에 투자해서 높은 수익률을 올린 적이 있다. 바로 IMF 환란 직후인 1998년 4월 국내 언론의 존 템플턴경이 개인 돈 천만 달러, 약 130억 원을 한국증시에 투자했다는 뉴스가 일제히 보도됐다. 템플턴경이 한국증시에 투자한 시기는 1997년 말로 종합주가지수 376.31을 기록하고 있었다. 3,760이 아닙니다. 376입니다. IMF 구제금융 신청으로 한국경제의 앞날에 먹구름이 잔뜩 드리워져 있던 시이다. 그는 비관론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의 원칙에 따라 한국증시의 우량주인 삼성전자와 한전주식 등에 대거 투자했다. 템플턴경의 투자 조언 중 우리가 새겨야 할 또 한 가지가 있다. 그는 이번에는 다르다는 말은 영어로 된 말 가운데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는 4개의 단어라고 말한다. 지난 1998년 미국증시가 초호황세를 보이던 시절 템플턴경은 아시아권의 금융위기로 인해 해외 자본의 탈아시아 행렬이 줄을 잇는 모습을 보면서 아시아 국가에 투자하라고 조언했다. 그가 투자한 아시아 국가 중에는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었다. 증시나 부동산 등의 화랑세를 보이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서서 상승의 원인에 그럴듯한 이름을 갖다 붙인다. 1990년대 후반 증시가 폭등할 때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신경제가 도래했다고 찬양했다. 즉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신경제는 구경제와 달리 인플레이션 없는 성장이 가능하다는 믿음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었다. 신경제의 결과에 대해서는 굳이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닷컴버블 붕괴로 거의 시장이 대폭락을 했었습니다. 미국의 미추얼 펀드인 피델리티에서 마젤란 펀드를 운영하던 시절 월가의 살아있는 전설로 추앙받았던 피터 린치의 생각에서도 우리는 역발상식 사고의 1단을 몇 볼 수 있다. 피터 린치가 77년부터 1990년까지 운영했던 마젤란 펀드는 1977년 2천만 달러에서 13년 동안 660배 늘어나 그 규모가 132억 달러 고객수는 100만 명에 달했다. 주식 투자로 13년 동안 고객에게 28배 연평균 30%의 전설적인 수익을 안겨주었다. 그의 역발상식 사고를 엿볼 수 있는 단초 중 하나가 바로 칵테일 파티 이론이다. 칵테일 파티 이론이란 피터 린치가 파티장에 모인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 주고받는 이야기를 수년간 귀 기울여 듣고 발견해낸 이론이다. 제가 피터 린치의 책 리뷰할 때 이 얘기도 하긴 했었는데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주식값이 한동안 내려가 있었기에 사람들은 다시 오르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식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내가 뮤추얼 펀드를 운영해서 먹고 산다는 것을 알고 나면 다들 얌전히 고개를 끄덕이며 내 곁에서 사라진다. 그리고 치과의사 곁으로 가서 충치에 대해 이야기한다. 두 번째 단계. 사람들이 내 일에 관해 듣고 난 후에도 좀 더 머물렀다가 치과의사에게 간다. 주식 시장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 내게 말할 정도의 시간에 해당한다. 칵테일 파티에서 여전히 주식보다는 충치가 화제의 중심을 차지한다. 그때 장세가 1단계보다 15% 상승해 있을 때이지만 관심을 두는 이가 거의 없다. 세 번째 단계. 장세가 1단계보다 30%는 올라가 있다. 열성적인 몇몇 사람들이 번갈아 가며 내 옆을 차지하고 어떤 주식을 사야 할지 묻는다. 치과의사마저 어떤 주식을 사야 좋으냐고 묻는다. 파티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주식시장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이야기한다. 네 번째 단계. 다시 사람들이 나를 애워싼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람들이 내게 특정 종목을 사라고 말해주고 나 또한 그들이 충고를 받아들였더라면 하고 아쉬워한다. 그때는 장이 오를 때까지 올라 이제는 흔들리기 시작하는 시점에 와있다는 징조로 받아들인다. 여기서 피터린치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간단하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식을 거들떠보지 않을 때가 비로소 주식을 사야 할 때이고 반대로 사람들이 주식을 최고의 화재로 올리는 순간이 주식을 팔아야 할 때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다수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가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과 정반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거리가 피로 질뻑거릴 때 사라. 이번에는 남들과 반대로 가는 것이 투자 세계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은 이유에 관해 살펴보자. 겉에서 보기에 역발상 투자자들은 매우 공격적인 투자자로 보인다. 1997년 말 IMF 혼란 직구 한국 증시에 투자한 존 테플턴 경이나 남들이 바보 짓이라고 조롱하는 상황에서도 위기에 처한 국가나 통화 혹은 주식에 투자하는 짐 로저스의 투자 스타일을 보면 모두가 최악의 상황에서 투자를 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투자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왜 그들은 일반적인 통용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일까? 첫째,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라는 투자의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만 이야기하자면 투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다. 역사상 위대한 투자자들은 모두 이 원칙을 금과 옥조로 여겼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서 단 하나의 원칙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인 것 같습니다. 모든 투자자들이 투자 분석을 하건 타이밍을 재건 하는 기본 원칙은 싸게 사기 위함인 것 같거든요. 재테크 담당 기자 생활 8년 동안 내가 만났던 소위 재테크 선수들도 이 말을 철저히 따랐다. 물론 이 원칙을 따른다고 해서 모든 투자에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훌륭한 투자자들은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주식이나 부동산, 채권은 언제 가격이 싸지는가? 그에 대한 답도 간단하다. 모든 사람이 팔 때 가격이 싸진다. 모든 사람이 파는 시점은 언제인가? 먼저 대형 사건이 터졌을 때다. IMF 환란 사태와 9.11 테러, 카드사 대란 이런 대형 사건이 터졌을 때 주식 투자자들은 대거 주식을 팔아치웠다. 사려는 세력은 없고 온통 팔려는 세력만 시장에 가득했다. 당연히 주가는 크게 빠졌다. 좋은 회사의 주식이든 나쁜 회사의 주식이든 상관없었다. 경제가 지독한 불황에 시달릴 때도 사자보다는 팔자가 많았다. 이런 상황은 좋은 회사의 주식을 싸게 살 기회를 제공해준다. 이럴 때 역발상 투자자들은 평소 눈여겨보았던 좋은 주식을 싸게 사들인다. 그것도 마음 편히 말이다. 설사 가격이 더 빠지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왜냐? 싸게 샀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적게 보기 때문이다. 짐 로저스는 이를 두고 내가 지금까지 투자를 통해 거둔 성공은 아주 싼 주식이나 아니면 내 생각에 주가가 매우 낮은 주식을 매수한 데서 비롯했다. 비록 판단을 잘못했다 하더라도 주가가 쌀 때 매수하게 되면 적어도 큰 돈을 날리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런 사고에서 우리는 공격적인 투자자의 모습보다 보수적인 투자자의 일면을 보게 된다. 둘째, 역발상 투자자들은 또한 손해보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투자자들이다. 투자는 돈을 벌려고 하는 행위이지 잃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세계 EU의 부자 워렌 버핏은 돈 버는 방법을 두고 이렇게 말한다. 돈을 벌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은 절대 돈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얘기는 너무나 많이 제가 얘기를 해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역발상 투자자들은 가치 투자자이고 편안한 것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투자자들이다. 사람들, 가치 투자자들이 투자 대상을 선택할 때 판단 기준은 매우 단순하다. 그들은 불안한 것 대신에 편안한 것을 소유하고 싶어한다. 투자에서 편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다. 대상이 주식이나 부동산, 채권이 되었든 금이나 은 등 실물 자산이 되었든 가격이 매우 쌀 때 사는 방법뿐이다. 셋째, 역발상 투자자들은 시장 예측에서 인간의 유한함을 믿는 존재들이다. 그들이 남들과 반대로 행동하고 가격이 싼 시점과 투자 대상을 찾는 것은 시장은 예측할 수 없다는 믿음에 근거한다. 사람들은 흔히 예언과 예측을 구분하지 못한다. 더 나아가 예측이 틀릴 수 있음을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혼탁한 열기에 사로잡혀 있는 순간일수록 사람들의 이성적 사고는 정지한다. 그들은 재테크에 있어서도 예언가를 기다린다. 아니, 예언가의 말을 무조건 옹호하며 설파하고 다닌다. 위대한 투자가들은 예측을 하려고 예언하지 않는다. 그들은 예측마저도 꺼린다. 자신이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위대한 투자가들은 분수를 아는 사람들이다. 분수를 알기에 신의 영역에 도전하지 않고 인간의 영역에 집중한다. 인간의 영역에 집중한다는 것은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매입가격에 초점을 맞춰 투자한다는 뜻이다. 한창 오르는 주식이나 부동산은 더 오르지 않는 이상 돈을 벌어주지 못한다. 더 오를 것인지 아니면 한뿔 꺾일지 누구도 알 수 없다. 그것은 신의 영역이다. 그러나 매입가격에 초점을 맞추고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보다 가격이 낮은지 아닌지 판단하는 일은 신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 전망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보다 가격이 낮은가 그렇지 않은가에 초점을 맞춰라. 신의 영역에 도전하지 말고 인간의 영역에 집중하는 것이 분수에 맞는 일이라는 것을 위대한 역발상 투자자들에게 배워야 한다.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투자하는 것이다. 강세장에서는 주식을 싸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강세장일 때 불안하다. 시장이 폭락할 때 나는 더 행복하다. 위기는 좋은 기회다. 나는 경기침체나 재앙 또는 혁명이 일어날 때 더 많은 기회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다. 대표적인 역발상 투자자이자 프랭클린 템플턴 사의 간판 펀드 매니저 마크 모비우스가 말하는 편안한 투자의 실체다. 가격이 폭락했을 때 1등을 사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겠는가. 맞는 말이다. 우리네 같은 본부들에겐 투자 결정을 도와줄 스태프도 없고 짐 로저스나 템플턴 경처럼 전세계를 대상으로 투자할 여력도 없다. 게다가 하루하루 생업으로 바쁜 사람들이다. 그렇다고 투자를 피할 수 없는 일. 어떻게든 우리는 위대한 역발상 투자자들이 한 얘기를 투자와 인생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자본주의 세계의 치열한 경쟁과 투자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역발상식 투자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채권이든 가격이 폭락하면 가장 생존력이 뛰어난 곳에 초점을 맞춰 투자하는 것이다. 소위 1등 위주로 투자하라는 것이다. 흔히 주식시장에서는 1등 기업들을 업종 대표주라 부른다. 증시가 경기 침체나 전쟁이나 금융시장 위기 등으로 폭락할 때 1등하는 주식을 사는 것이다. 위기 시 1등을 사야 하는 이유는 경영학의 최초 참여자 우위 이론으로도 뒷받침된다. 일본 최고의 펀드 매니저 중 한 명인 사와카미 투신사의 사와카미 아스토 씨의 얘기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사와카미 씨는 자신을 잊어서 불황해서 승리하는 사와카미 투자법에서 이렇게 말한다. 폭락 때 사두는 것이 더 확실하다. 5년 정도 보유하고 싶은 기업이 주식이라면 폭락 때 웃는 얼굴로 사두면 된다. 장기 투자에 투철하려면 개인 투자자의 경우 자신이 좋아하는 5에서 10종목을 이 패턴으로 단순 매매에도 좋다. 예컨대 세계 경제가 절대로 피로로 하는 일본 기업 그것도 쉽게 도산할 위험이 없는 규모 면으로도 큰 회사의 주식을 폭락할 때 묵묵히 산다. 주가가 상당히 상승하면 팔아서 차익을 챙기고 다음 폭락을 기다린다. 역발상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여유자금을 들고 있어야 한다. 기회가 언제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카드사 위기가 언제 올지 언제 9.11 테러가 발발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노릇 아닌가. 여유자금은 편안한 돈이다. 편안한 돈이라는 것은 당장 이 돈이 없더라도 생활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 남의 돈으로 한 투자. 다시 말해서 빚을 내서 투자하면 최악의 상황을 기다릴 인내심을 발휘할 수 없다. 하루하루의 시세에 1이 1비할 수밖에 없다. 설사 최악의 경우 돈을 날리더라도 평상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돈이 있으면 과감하게 살 수 있다. 그리고 기다릴 수도 있다. 그래서 위대한 역발상 투자자 중에 어느 누구도 빚을 내서 주식을 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그들은 빚을 내서 투자한 사람들이 느끼는 심적 동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언론이 떠드는 것과 정반대로 가라.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네 일상생활에서 역발상 투자의 지표를 발견할 수 있다. 지표를 발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신문기사를 잘 분석하는 것이다. 언론은 유행을 쫓아가는 존재다. 언론은 절대 대중에 앞서지 않는다.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하나의 유행이 만들어질 때가 되어야 비로소 언론은 대서택필한다. 신문이 아닌 방송에서 주식이나 부동산 기사를 크게 다룰 때는 무조건 과열 신호가 왔다고 봐야 한다. 이런 방송이 주식이나 부동산에 시간을 할애해 보도할 정도라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식과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방증한다. 주식과 부동산에 온 국민의 관심이 몰리고 술자리의 메뉴로 올라올 때 그때 방송은 주식과 부동산을 다룬다. 주식이나 부동산 관련 사기 사건이 신문 사회면에 등장하는 것도 훌륭한 역발상 지표다. 주식으로 돈을 벌어주겠다는 달콤한 유혹이 통하는 시기는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들이 언론에 자주 등장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박탈감을 느끼는 때이다. 주식이 화랑세를 보이면 주식투자 관련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른다. 역발상 투자가가 되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서점에 나가라. 즉 서점에 가서 매대에 주식 관련 책이 쫙 깔리면 그때가 주식이 고점이고요. 부동산 관련 서적이 쫙 깔리면 그때가 부동산 시장 고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투자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일본의 유명한 펀드 매니저인 사화카미가 잘 정리해 놓고 있다. 그는 자신의 져서 불황에도 승리하는 사화카미 투자법에서 불경기 저금리일 때 주식을 사고 경기과열 기미가 보이고 금리 인상이 눈앞에 오면 주식을 팔아라 라고 말한다. 지독한 불경기 혹은 주가나 부동산 시세 폭락으로 이대로는 안 된다. 어떻게든 움직여야 한다는 여론이 득세할 때가 투자할 때라는 게 사화카미의 얘기다. 정부가 나서서 어떻게든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할 때도 최악의 순간을 지나는 시점이다. 모두가 경제가 어려워 죽겠다고 할 때 택시를 타면 택시기사가 수입이 줄어 산학금도 못 맞추고 있다고 할 때 역발상 투자자들은 서서히 투자를 준비한다. 가치가 가격보다 크다고 느낄 때 사라. 시장에서 가격은 쉼없이 움직인다.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 매우 변덕스럽다. 그래서 벤저민 그레이엄에서 시작된 가치 투자자들은 시장 흐름보다는 기업의 가치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두고 내재 가치라고 한다.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는 투자가마다 조금씩 다르다. 한 가지 공통점은 모두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워렌 버핏도 내재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정해진 공식은 없다. 주식을 매입하려는 기업에 대해 자세히 연구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정해진 공식은 없다. 하지만 분명한 건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업 가치보다 가격이 낮은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위대한 투자가들은 투자에 나서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들은 가격과 가치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것에서 투자의 기회를 발견한다. 일례로 벤저민 그레이엄은 주당 순유동 자산이 존 템플 던경은 주당 순자산 가치가 주가보다 높을 때만 주식을 매입했다. 사실 가치를 분석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어느 정도 식견이 필요하다. 스스로 공부해서 자신만의 기준을 만드는 것 외엔 달리 길이 없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위대한 투자가들은 늘 가격을 지불하고 가치를 사는 것을 진정한 투자라고 여긴다는 점이다. 중요한 건 돈이야 돈. 이 멍청아. 주식에 투자하든 부동산에 투자하든 1차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건 돈의 양과 흐름이다. 증시경언에 수급이 재료에 우선한다는 말처럼 돈의 힘으로 밀고 올라가는 장세는 개별 재료로 움직이는 장세보다 폭발적이다. 주변의 재테크로 재산을 축적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이 대세 상승장에 어떤 방식으로든 올라탔던 사람들이다. 반대로 재테크에 실패한 사람들은 이 대세 상승장을 넋놓고 바라봤거다 아니면 막차를 탔던 사람들이다. 큰 흐름은 늘 사람들이 재산의 크기를 바꿔놓는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대세 상승장 뒤에는 모두 유동성이 자리잡고 있다. 대세 상승장의 특징 중 하나는 시중 유동성이 풍부했다는 점이다. 코스톨라니는 통화량 및 신주 발행과 심리적 요소, 낙관주의 또는 비관주의. 이 두 가지가 증권시장의 시세를 결정짓는다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주상을 다음과 같은 수학적 공식으로 표현했다. 시세에는 돈 플러스 심리. 이 두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유동성이다. 대중들의 심리는 변덕스럽기 때문에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코스톨라니는 중요한 건 항상 유동성이다. 유동성은 우리 투자자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정부의 금리 정책은 단기적으로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에 반해 심리적 분위기는 절대 예측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럼의 유동성이 중요한가? 여기서 돈이라는 요소를 나는 증권시장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돈으로 이해했다. 만약 돈이 꾸준히 채권의 높은 이자율에 투자되면 그리고 만약 은행이 정기예금에 높은 이자를 지불하게 되면 주식을 살 수 있는 돈은 아주 조금밖에 남지 않는다. 간단히 말하면 돈이라는 요소는 장기 금리에 달려 있다. 코스톨라니는 유동성의 변화는 장기적으로는 아니지만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추적할 수 있다. 중앙은행의 결정, 큰 은행의 대출 정책 등에서 어떻게 될지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최근의 부동산값 상승세를 살펴보자. 부동산값 상승세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장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저금리, 즉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다. 투자는 타이밍의 예술이라는 말을 믿지 마라. 일부 사이비 주식 고수들이 하는 얘기 중에 투자는 타이밍의 예술이라는 말이 있다. 나는 이 말을 믿지 않는다. 이 말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적절한 매수 시점을 찾는 데 골몰한다. 그러나 과연 누가 타이밍을 초시계처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단 말인가? 나는 타이밍은 투자 경험과 공부를 통해 스스로 익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타이밍을 수리적 방법론을 동원해 정확히 맞출 수 있다면 이 세상의 통계학자들은 모두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통계학자들이 투자를 통해 부자가 됐다는 얘기를 나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 위대한 투자자들은 저마다 매수 원칙을 갖고 있다. 위대한 투자가는 아니더라도 좋은 투자자들은 스스로 자신만의 원칙을 갖고 매수를 한다.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매일 시점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 그는 불경기 때 주식을 사야 할까? 라는 질문에 단호하게 대답한다. 그렇다. 불경기 때 정부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금리를 낮추고 통화량을 늘린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득을 보는 것이 주식시장이다. 경제보다 더 빨리 말이다. 돈은 주식시장을 돌아가게 하는 산소이기 때문이다. 불경기에 투자하라는 게 코스톨라니의 주장이다. 왜 불경기에 투자해야 하는 것일까? 불경기에는 비관론이 득세한다. 비관론은 비관론을 낳는다. 비관론이 많아지면 좋은 주식이나 부동산이 싼 가격에 나온다. 더 이상 정부는 어두운 경제를 자시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어서 경기 부양을 위해 노력한다. 아주 단순한 논리지만 정부 정책은 늘 이런 식으로 전개되어 왔다. 코스톨라니는 말한다. 가장 큰 성공의 열쇠는 바로 추세와 반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노련한 투자자일수록 일반적인 추세와는 반대로 행동한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추세와 반대해서는 안 된다. 처음에는 추세와 반대로 시장에 들어와서 다음은 추세와 함께 가고 마지막으로 추세에 반해 행동해야 한다. 추세와 함께 가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다. 전체 운동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그 유명한 코스톨라니의 달걀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 귀담아 드려야 할 얘기가 있다. 코스톨라니는 개별 종목의 추세보다는 일반적인 추세를 먼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강세장에서는 최악의 종목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조금은 벌어들일 수 있으나 약세장에서는 최고의 종목이라도 수익을 얻기가 어렵다. 따라서 우선 일반적 추세를 보고 그 다음에 주식을 선별하라. 적어도 20년 이상 투자 경험을 가진 사람만이 일반적 추세에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정보보다 더 중요한 건 큰 파도다. 물론 더 훌륭한 것은 추세와 반대로 행동하는 역발상 투자라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불경기는 추세와 반대로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겐 또 다른 희망을 잉태하는 시기다. 불경기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 불경기에 사놓은 주식이나 부동산이 높은 투자 수익을 안겨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재택의 관점에서 불경기의 속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경기에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불경기는 없는 사람들이 재산을 부자들에게 옮겨놓는 속성이 있다. 불경기의 최종 피해자는 바로 서민들이다.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불황기는 사회의 부가 이전되는 시기다. 심지어 일부 위대한 투자자들은 불황기에 투자하는 것을 즐기기도 한다. 이는 그들이 가격에 초점을 맞춰 투자하기 때문이다. 똑똑한 척하지 말고 아는 것에 투자하라. 재테크에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을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은 무엇일까? 나는 평소의 관심이라고 생각한다. 작은 관심이 모여 양질 전화를 일으킨다. 관심이 있으면 그만큼 눈에 보이는 것이 있기 마련이다. 피터 린치는 전설로 떠나는 월가 영웅에서 상식의 힘을 강조한다. 그는 나는 해마다 수백 개 업체 사람들을 만난다. 최고 경영자, 증권 분석가, 투자 신탁 업계 동료들과 별로 쓸데없는 협의를 하는데 수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런데 성공 주식은 뜻밖의 상황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한다. 뜻밖의 상황에서 만난 주식들 중 대박을 안겨준 종목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행 중 타코벨이라는 회사가 만든 브리토를 먹고 그것을 사서 대박이 났고 볼보는 나와 가족, 친구들이 타는 차고 애플 컴퓨터 역시 우리 집에 한 대 있고 회사의 시스템 관리자가 여러 대를 설치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의 업체인 서비스 코퍼레이션 인터내셔널 우리 회사의 전자업종 애널리스트가 텍사스 여행 중에 그 회사의 장의 서비스가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고요. 던킨 도너츠 이것은 나는 그지 커피를 마신다고 합니다. 오렌 버핏도 마찬가지다. 코카콜라 주식을 산 것은 코카콜라가 체리코크를 출시한 후에 그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코카콜라 샀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시즈 캔디 숍스를 2,500만 달러에 인수한 바 있었는데 그 회사를 좋아했던 이유는 버핏이 그 회사의 캔디를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생활 속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 버핏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주식에는 투자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기술주가 폭등하는 시기에도 자신이 기술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술주 투자를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절친한 친구인 빌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사 주식에도 손을 대지 않았다. 어떤 투자자보다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사이 내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투자하지 않았다. 1990년대 말 버크셔 해설웨이 주주들로부터 기술주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원성을 들었을 때도 요지부동으로 자신의 원칙을 지켰다. 버핏은 투자는 이성적이어야 한다. 이해할 수 없으면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한다. 위대한 투자자들은 상식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상식의 힘으로 투자하지 않는 것일까? 멀리서 들려오는 환상에 솔깃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돈을 벌 때 특별한 방법을 선호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시입니다. 누군가 자신만의 독장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면 그것을 배우기 위해 안달한다. 하지만 독장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소멸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상식의 힘을 믿는 위대한 투자자들은 아직도 건재하다. 진리란 진부한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시해 왔기 때문이다.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발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일단 자신이 사는 지역의 부동산부터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백화점 등에서 쇼핑할 때 쇼핑 그 자체에 취하지 말고 어느 점퍼가 장사가 잘 됐는지를 살펴보라. 유통업은 소비의 거울이기 때문이다. 상식의 힘을 믿고 주위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으려는 노력이 쌓이다 보면 그 어떤 전문가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위대한 투자가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즉 투자에 어떤 비밀스러운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그런 사람을 찾거나 그런 방법을 연구하는데 투자는 아주 단순한 원칙에 따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항상 나오는 게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주가가 대폭략하는 불황의 시기에 좋은 주식을 싼 가격에 사서 오래 보유하는 게 투자의 정답이다. 그렇게 애들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다. 위대한 투자가들과 나와 같은 범부는 시간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 우리네 같은 범부는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 빨리 승부를 보기 원한다. 그리고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번 사람의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인다. 심지어 숭배하기조차 한다. 위대한 투자자들은 마치 자신의 인내심을 테스트라도 하듯이 돌부처처럼 가만히 앉아있기도 하고 게으름뱅이처럼 움직이기도 한다. 심지어 워렌 버핏은 자기 자신을 게으름뱅이 투자하라고 말하고 있다. 나도 처음에는 위대한 투자가다 보니 이렇게 여유있게 기다릴 수 있나 보다 하는 착각을 했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 그들은 시간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위대한 투자가들이 시간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이유는 수치로도 증명할 수 있다. 즉 미국에서 이루어진 한 조사에 따르면 투자 수익의 80에서 90%는 전체 보유기간 중 2에서 7% 사이 기간 동안 발생한다고 한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근래에 돈을 번 사람들의 이야기는 들을지언정 제대로 투자해서 돈 번 사람의 이야기는 들을 수 없는 것이다. 인내심을 발휘해 돈을 번 사람들은 한 번 시점을 맞춘 것 가지고 터벌리고 다니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투자 수익은 인내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사하카미 씨는 장기 투자의 핵심을 시간의 무게를 내 편으로 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투자 수익은 힘과 힘이 서로 부딪힌 결과 더 힘이 강한 쪽으로 굴러가면서 생긴다. 시장에서의 힘과 힘의 충돌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힘의 관계는 인간의 이해와 심리가 복잡 다양하게 얽혀 있어 변하기 쉽기 때문이다. 단기 투자자는 인간의 이해 타산과 심리 때문에 시시각각 변하는 힘의 관계만 뒤쫓아 순간순간 승부한다. 장기 투자에서는 시장에서의 힘의 관계 변화는 제쳐두고 상관하지 않는다. 그보다 시간의 경과가 가져오는 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아무리 투자가 힘과 힘의 충돌이라고 해도 시간의 경과에 의한 에너지를 축적하여 내 편으로 삼을 수 있다면 이것이 더 유리하다. 농사와 마찬가지로 시간의 은혜는 열매라는 힘이 되어 쌓인다. 이것을 투자에 이용해야 한다. 축적된 시간이 엄청난 힘을 낳는다는 것을 믿는다면 과감하게 장기 투자할 수 있다. 시간의 경과가 가져오는 힘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해 존 템플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주식을 사야 할 때는 비관론이 극에 달했을 때이다. 그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결국은 시간이 경과하면 치유되게 마련이라고 덧붙였다. 그래서 여기서는 언제 투자 수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시점을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좋은 주식을 사서 기다리다가 보면 시세를 불출하는 시기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여기서는 복리의 힘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데요. 시간의 힘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 복리의 효과를 거둘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3장은 이렇게 봤고요. 제가 이야기한 케인지의 투자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투자란 불확실성과의 싸움이다. 미래를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자그마한 확실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확실성의 추구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시장의 비합리성으로 인해 주식이나 부동산 등 투자 자산이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시점에 싸게 사들이는 것이다. 위대한 투자가들이 모두 자신의 기준에 따라 가격이 싼 투자처를 찾는 게임에 몰입했던 것도 경제를 불확실하게 봤기 때문이다. 이 점이 바로 경제의 특성을 불확실성, 불합리성, 불가역성으로 바라본 케인지에게 배워야 할 첫 번째 투자 아이디어다. 또 나오죠. 불황일 때 싸게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인 투표론을 통해 설명한 군중 심리와 인간의 비합리성이다. 그는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일반 투자자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분석하는 것이 기업의 내재 가치를 추정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그의 생각은 방식 자체는 조금 다르지만 역발상 투자자들이 생각과 본질적으로 같다. 대중들이 심리를 분석한 후 그것을 토대로 투자해야 한다는 그의 생각은 미인 투표론으로 표현된다. 케인지는 증권시장이 올컹 그르건 그리고 투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구이든 간에 투자자들이 평균적인 견해를 잘 이해하는 것이 단기 투자에 성공하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단기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심리학적 접근법을 활용하는 것이 재무 분석보다 더 뛰어난 전략이라는 게 케인지의 주장이다. 케인지의 말은 단기 투자를 할 때는 대중의 심리를 먼저 이해하라고 정의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케인지는 소수 종목에 대한 집중 투자와 장기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두 번째 아이디어와 충돌하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투기자이면서 투자자였던 그의 투자 성향을 보면 그에게는 두 가지 의견 모두 진실이었을 것이다. 참고로 케인지는 투기자와 투자자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 투자자는 특정 자산의 미래와 수익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자산을 매수하는 사람이고 투기자는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심리 변화를 바탕으로 자산을 매수하는 사람이다. 케인지는 워렌 버핏과 마찬가지로 분산 투자를 하기보다는 자신이 잘 아는 소수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그가 동료에게 쓴 편지를 보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는 가장 최선의 투자 방법이란 내가 어떤 회사인지 잘 알고 경영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여러 기업에 분산 투자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은 나 스스로도 2개에서 3개 이상의 회사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다. 즉 자신이 잘 아는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최선의 투자 전략이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여러 위대한 투자자들의 아이디어와도 상통하는 면이 있다. 피터 린치는 개인 투자자들은 여러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잘 아는 종목 5에서 6개를 압축해 집중적으로 공략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일본에서 가장 뛰어난 펀드 매니저인 사와카미씨도 개인 투자자들은 5에서 10개의 우량주를 집중 매매하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추천하고 있다. 종목 수도 수지만 자신이 잘 아는 곳에 투자하라는 케인지의 말은 다른 위대한 투자가들이 지적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번에는 장기 투자에 관한 케인지의 견해를 들어보자. 나는 주식시장이 바닥을 향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일 때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 기간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 또는 어떤 투자자든 하락하는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팔아야 하는가 혹은 참아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며 하락장세에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자책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진정한 투자가는 하락장세에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냉정하면서도 침착하게 지켜볼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투자 결과를 지향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인 하락장세에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후회나 실망의 대상이 아니다. 최근에 시장에 힘을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해서 읽어봤습니다. 즉 주식시장이 하락할 것을 예측하고 미리 주식을 팔고 바닥에서 사면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하락하는 시장에서는 그냥 바라보면서 여유자금이 있으면 계속 추매하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워가 말하는 돈 돈 돈 아 또 너무나 길어졌는데요.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쇼펜하워 인생론 사랑은 없다에서 한 장을 돈에 관한 견해로 채워놓고 있다. 첫째, 그는 돈이 없는 사람은 자유인이 아니라고 말한다. 어느 정도 재산을 갖춰야 자기 시간과 능력에 대한 주권을 가진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쇼펜하워의 주장이다. 재산은 궁핍을 변하게 해주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힘든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준다. 사람이 살면서 최소한 그 정도의 은총을 받아야 진정한 의미의 자유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게 내 생각이다. 쇼펜하워의 말을 다시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진정한 자유를 얻고 싶다면 돈을 벌어라 라고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투자 관련 책을 읽고 투자도 하는 거죠. 둘째,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욕망지수를 줄이라고 쇼펜하워는 충고한다. 재산과 명성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목이 마르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로 인해서 불행을 느낄 때는 자신의 욕망지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 쇼펜하워는 불행은 바로 욕망에서 시작된다고 지적한다. 사람들에게 갖고 싶은 것을 말해보라고 하면 모두 자기가 현재 가진 것을 빼고 자신 능력으로는 손에 넣을 수 없는 것들만 나엘에 놓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욕망의 지평선이 있다는 얘기이며 욕망의 범위도 그 지평선 안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다. 바로 그 욕망의 한계선 내에 있는 것들을 자기 손에 넣을 수 있으면 행복을 느끼지만 어떤 장애로 인해서 소유가 불가능해지면 불행을 느낀다. 그리고 욕망의 지평선 밖에 있는 것들은 거의 욕구의 대상이 되질 못한다. 인간의 욕구는 쇼펜하워의 지역처럼 한 욕구가 채워지자 이제는 더 큰 욕구를 향해 간다. 욕망 지수를 낮추는 것이야말로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라고 말하는 쇼펜하워는 소비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전에 잘 살던 사람이 집안이 망해서 가난하게 되었더라도 옛 생각만 하면서 고통스럽게 살지 말고 욕망의 지수를 낮춰버리면 행복을 되찾을 수 있다. 우리의 목표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지 많이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셋째, 쇼펜하워는 돈의 중요성을 제대로 알라고 조언한다. 그는 사람들이 돈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다른 소유물과 달리 돈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돈이 아닌 소유물은 단지 한 가지 욕구만을 충족시켜준다. 예를 들어 음식은 배를 채워주고 술은 치움을 돋구고 약은 환자들에게 요긴한 것이고 모피코트는 추울 때만 필요하다. 그 모든 것들은 상대적이지만 돈은 절대적이다. 돈은 한 가지 욕구만 구체적으로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욕구를 추상적으로 충족시켜주고 있다. 아 진짜 이 쇼펜하워의 말이 너무나 좋았거든요. 돈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위대한 철학자래서 그런가요? 돈이 있어야 자유를 얻을 수 있고 하지만 돈이 많다고만 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욕망은 끊임없이 증가하기 때문에 욕망지수를 줄여야 행복을 얻을 수 있고 왜 우리가 그토록 돈을 원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돈은 한 가지만 해결해주는 게 아니라 추상적으로 우리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돈을 갈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 이거 너무 좋았죠? 이렇게 부자들이 개인 도서관 책의 리뷰를 끝내려고 합니다. 이 책은 정말 저는 주식이나 투자 관련 이야기를 뽑아서 설명해 드렸지만 재테크 일반에 관해서 다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즉 부동산에 관한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계시고요. 인구가 어떻게 재테크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돈을 버는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제가 이야기한 내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과 영상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